오늘 KBTV 홈쇼핑에서는 마사지 볼 가져왔습니다. 마사지 볼 하면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 우리 한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찜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평한 마사지판과 손잡이가 있고요. 마사지가 필요한 온몸 구석구석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마사지 볼은 냉찜과 온찜 두 가지 다 가능한데요. 먼저 온찜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사지 볼은 따로 충전 필요 없으시고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넣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약 2분 정도 돌려주시면 이 마사지 볼이 따끈따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약 2분 정도만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주시면 평균 1시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이 마사지 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따끈따끈해진 마사지 볼을 우리 마사지가 필요한 온몸 구석구석 허리, 어깨, 팔목, 발목, 배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뜨거워진 마사지 볼을 우리 온몸 구석구석 마사지가 필요한 곳에 해주시면 되는데요. 평균 1시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니까요. 누구나 손쉽고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 돌의 표면은 맥반석 원석으로 돼 있습니다. 맥반석 원석 안에는 신령석이라는 돌이 들어있는데요. 이 신령석이라는 돌이 따끈따끈한 열기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사지 볼을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돌리면은 이 신령석의 온도는 최고 섭씨 6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신령석을 특수 단열재와 맥반석 원석이 감싸고 있어 우리가 마사지할 때 뜨끈뜨끈한 온기를 유지해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 맥반석 원석 안에 뜨거운 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뜨거워진 마사지 볼을 마사지가 필요한 온몸 구석구석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KBTV 홈쇼핑에서만 특별하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원래 소비자 가격은 220달러라고 해요. 하지만 특별히 KBTV 홈쇼핑에서만 100불 할인된 가격으로 120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사지 볼은 마사지 효과뿐 아니라 뜸의 효과까지 있고요. 마사지를 함으로써 미네랄 물질까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KBTV 홈쇼핑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과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구어진 마사지 볼을 온몸 구석구석 마사지해줌으로써 미네랄 물질이 나와 우리 몸속의 면역력과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요. 어르신분들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배에다 대고 있거나 어깨에 대고 있으면 뜸의 효과까지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마사지 볼 KB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201313-3511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이 마사지 볼 저는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 마사지 볼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성분들 생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달구어진 마사지 볼을 배나 허리나 옆구리에 대고 사용해주시면 생리통 통증 완화에 정말 탁월합니다.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등 모든 관절념이나 무릎 통증을 느끼시는 부위에 모두 마사지가 가능하니까요. 믿고 맡겨주시고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TV 홈쇼핑 마사지 볼 120불입니다. 이 마사지 볼 같은 경우에는 전기로 따로 충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고 전자렌지에다 넣고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시 전자파나 잔고장의 걱정도 전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간편하게 더욱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사용 가능한 이 마사지 볼 KBTV 홈쇼핑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실령석 마사지 볼은 제가 온찜으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냉동실에다 넣고 최대 1시간 동안 올려두시면 차가운 냉찜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마사지 볼 냉찜으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KBTV 홈쇼핑 201313-3511입니다. 동남아 유명 관광지나 유명 스킨케어 샵에서는 스톤을 이용한 마사지가 굉장히 유행인데요. 이제 단돈 120불로 내 손안에 작은 마사지샵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 실령석 마사지 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모두 사용 가능하니까요. 내 손안에 작은 찜질방, 내 손안에 작은 마사지샵, 실령석 마사지 돌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KBTV 홈쇼핑이었습니다.